네 안녕하세요. 2011년에 더욱더 멋진 msp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유시연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한곤입니다. 네 고은씨. 고은씨. 거기 너무 시간 쓰지 말고. 감사합니다. 2001년에 자신의 어떤 포부를 딱 얘기를 하고 시작하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벌써 2001년도 305시간 하곤 15분 정도 지났잖아요. 그렇죠. 시연씨는 올 한에 뭔가 계획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? 계획한 건 많은데요. 그냥 가까운 것부터 지키려고 올해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정말요? 뭐 그 정도면.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더 있잖아요. 뭐가 있을까요? 담배 끊는다면서요. 아 그래요. 뭐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은 있는데요.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담배를 끊는 사람은 정말 독종이다. 정말 보통 사람 아니면 못 끊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독한 사람은 아니거든요. 노치킨선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이런 분 되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은 꼭 올 한 해 계획했던 거 모두 다 이루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. 네. 이 두 분들의 각오도 대단합니다. 1월 둘째 주 음악 캠프 1위 후보로요. 방금 들으신 임창경씨. 그리고 또 새로운 킹카가 탄생하느냐의 기로의 노인 유승준씨. 이렇게 두 팀이 오늘 연습을 올라왔는데. 이승경씨가 1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. 1580에 21번을 눌러주시고요. 또 임창경씨가 1위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580에 2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PC통신 천리안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음악 캠프 두 번째 수소 파워 있는 무대를 선볼 신예 그룹입니다. 맥스프라이의 무대입니다. The Stars in the Sky